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촬영을 한 번 해볼까? 아... 뭘 올리지 오늘? 크리에이터들의 최대 난제. 응. 내일 뭘 올릴까? 아잇 몰라. 일단 뭐든 올려보자. 아잇. 뭐야? 일단은 여긴 아무것도 없고. 여보세요? 언제부터 있었지? 이거? 장난감이요? 히든사이드? 레고? 아니... 조립해줘. 아 이거 촬영하려고 왔다가 뭔 일이야 이거?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 와... 이거 얼마만에 보는 레고요? 히든사이드. 이것도 뭐 새로운 레고 시리즈인가 보네? 자 그러면 일단 내용물 한 번 살펴보자고. 아... 아니 조립책 뭐야 이거? 와... 아니 이거 그나저나 내가 레고 자체를 조립해보는 게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내가 과연 잘 조립할 수 있을까? 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면 완성이 돼 있겠지 뭐. 자 먼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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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후! 이야... 어떻게... 다 만들기는 했네. 와... 겁나 빡센다. 이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레고랑은 완전 천지차인데? 이거... 진짜 놀이공원이잖아. 이건 뭐 롤러코스터인가? 삐에로 분장을 한 판매원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뭐야? 오... 야... 번지 드롭 같은 건가 보네. 이거를... 여기 뒤에서 쫙 밀면 가는 건가? 오... 진짜 신기해. 요거 샥... 약간 번지 드롭 느낌이구먼? 아이 그래 또 장난감 ô 이렇게 갖고 노는 맛이지. 슈우우우우우우raf 꿈과 희망이 가득한 히든 사이드 랜드입니다. 빨리 들어와! 어머! 너리공원 처음 오셨구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지옥행열처럼 아리야. 으아아아아아 빨리 나둔 구해줘 나도 유형이 되기 직전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 바로 앱스토트고는 구글 플레이로 들어가서 히든사이드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나에게 붙어있는 유령을 제거 해주겠니?! 뭐.. 어찌 됐든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봐 자 히든사이드 히든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미니피규어 스캔 오 뚜두두뚱 이런 글루메 뒤덮였어요 구축합시다 오케이 내가 금방 구해줄게 자 화살표 움직임 맞춰서 클릭 클릭 됐어 나와라 오 뭐야 배달 유령 뭔데 자 야 진짜 유령이 튀어나와 버렸네 이 자식 싸울 줄 아는 놈인가 이리와 내려와 기다려 내가 금방 제거하고 구해줄테니까 어디갔어 어디갔어 건들지마 자 피 얼마 안남았거든 오케이 좀만 더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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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잡혀라 인마 나이스 조립한 레고 세트를 플레이하면 뉴베리의 유령을 퇴치할 수 있어요 목록에서 세트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세트가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뭐 정화를 시켜야 될 곳이 한두 개가 아니구만 자 그러면은 놀이공원 싱글 플레이 세트를 스캔하세요 여기 있는 휠을 노란색으로 딱 맞추고 누르세요 어디있나 이 자식 어 노란색 노란색 어 여기있다 발견 굴룸 지점 오케이 이게 약간 오염된 지점인가 보네 자 다음 스캔 툭 툭 자 다음은 빨간색 돌려서 클릭 자 보자 어디 숨었나요 호 좋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하네 레고로? 내가 직접 이렇게 선택하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유령색에 빠져든 느낌인데? 이러면 이제 유령들 나오는 건가? 여기 아직 누군가 굴룸에 덮여있네요 누구 없어요? 미니피규어 스캔 유령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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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와봐 자 드디어 등장했구나 유령농 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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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까도 한 마리 잡긴 했는데 이번엔 완전 또 새로운 유령이네 파란색 잡고 잡고 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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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 어우 이리와 떨어져 인마 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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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어 한 마리 유령 깔끔하게 지해 이거 오우 족탐살안네 이거 인마 빨리 구했어야 될 거 아니야 их 뭐 어찌됐든 뭐 어찌됐든 내가 당신을 여기로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이 나쁜 놈들에게 집회장해버린 뉴베리마를 구출해줘 음... 굳이? 저기요 선생님 인생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음... 꼭 좀 더 하겠습니다 아휴 그럼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고객님 어 보자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글룸을 사용해서 보자기 업그레이드 어 내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콤보 피해 10연타 성공할 때마다 추가 피해 오케이 다음은 컬렉션 그동안 내가 잡은 유령 놈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 어 보아하니 내가 직접 유령이 될 수도 있네 유령 3명 대 사냥꾼 1명 그렇게 배틀을 하는 건가 본데 유령 한번 봐볼까 오 어 나 말고 다른 진짜 유령 친구들을 구해서 이것도 사냥을 할 수가 있나 보네 사냥꾼을 오히려 잡는다 아이 하지만 내 본분을 잊지마 나는 오늘 유령이 아니라 디스 이스 보스턴터 유령 사냥꾼이야 그러면 다른 유저들이랑 진짜 유령 배틀을 할 수가 있나 보네 오 그러면 내가 사냥꾼이 되고 나머지 친구 3명이 유령이 돼서 1대 3 배틀을 할 수 있겠구만 자 그럼 멀티플레이어 한번 가로 가보자 전세계 플레이어들의 실력 한번 볼까 자 노란색부터 음 어디 있나 우리 귀요미 노란색 친구 여깄네 하하하 잘 가고 자 다음 자 일단 파란색 바꿔서 바로 보내 봅시다 아 아니야 빨간색 점수 오 11% 자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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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음 ETH? 도망갈 생각 하지마세요 야 kunne Fisher 어쩔거야 1타 2P 간다 두 마리 연회 이거 뭐 별것 없네 뭘 충전하는 건가? ㅎㅎ 자 다음은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간다 파란색 퍼펀 어디있나요? 어 여기 썼네 귀여움이 파란색 이리로와 어디에 숨을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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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 친구들이 좀 잘 찾아주는데요 생각보다? 자 어디 숨었나? 빨간색 친구들 여깄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리듬이 커가라게 잡아주고요 자 이제 두 마리 단 두 마리 노란색 두 마리 남았어요 어 Mafo 마이 aller 어택 싹다 깔끔하게 매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유령들에게 쓰ерг пам 지배 당여버린 유령 놀이공원 고추ها conduct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유령들에게 잡아먹힌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슈지와 함께 유령사냥꾼으로서 참여를 해주세요 어? 나는 근데 사냥꾼 하기 싫은데요? 어 그분들도 좋습니다 내가 직접 유령이 되어 사냥꾼들보다 먼저 유령들의 공간으로서 지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레고 측에서 직접 찍은 캠페인을 열고 있대요 기간이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어 이렇게 치우드가 벨트라는 장면을 그대로 인증샷으로 찰칵 남기셔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시면은 추첨을 통해 히든사이드 제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나 이런 거는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장난감과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헤든사이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발 Ek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